자 미국 회계 경력이 어느정도 되면 한국 취업이 가능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경력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답변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일반 기업에서 미국의 일반 회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프라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빗 컴퍼니에서 프라빗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에요 대기업들 포함해서 뭐 맥도날드 나이키 뭐 이런 기업이죠 그 회사에서 회계팀에서 하는 건 뭡니까 재무재표 파니스 세먼트를 작성하는 거죠 프로페이션 하는 겁니다 그 거기서 cpa 가 다 하진 않아요 cpa 는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cpa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cpa 는 부키팅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카운턴트랑 달라요 미국에서 잡 서치를 해보시면 부키퍼 워 어카운턴트라는 잡 타이틀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카운턴트도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해보면 뭐가 되요 회계사가 되죠 그래서 어카운턴트를 cpa 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카운턴트는 뭐에 더 가깝냐면 부키퍼에 더 가까워요 기장 업무 해주고 부키퍼는 뭐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컴퓨터가 대체하는 잡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회계사도 없어지는 잡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회계사는 어카운턴트에요 단순하게 회사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돈이 얼마가 나가고 그런 기장 업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점점 더 다 원격으로 되어지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10명이서 하던거 지금 한 두명이서 하고 다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하고 다 원격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cpa는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단계입니다 의사 결정을 하고 회사의 리크니스를 찾아내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디스업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프라이빗에 가가지고 다 이런 북키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에서 만약에 내가 경력을 쌓았다 그러면 한국으로 와서 뭐가 다르냐면 한국 회계와 미국 회계가 많이 달라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국은 IFRS 같은 국제 회계 기준을 굉장히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IFRS를 안 따른단 말이에요 미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리포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회계 일반 회사 그러니까 프라이빗에서 일반 회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와서 그 경력을 많이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퍼블릭에서 일을 했다 근데 퍼블릭도 그러니까 Accounting Firm이죠 빅4를 포함해서 PwC KPMG 이런데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빅4 같은 경우에는 Area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Audit 회계 감사 CPA 고유 업무에요 Tax 세금을 계산해 주는 거죠 컨설팅 Advisory Service라고 해서 컨설팅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Actual도 하고 IT 컨설팅도 하고 Valuation M&A 같은 것도 하고 가치평가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컨설팅 업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Tax 업무를 내가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내 사무실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내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내 클라이언트를 내가 혼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남광호 CPA라고 이름을 걸고서 오픈해 가지고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Tax 업무를 하십니다 빅4도 이 Tax 파트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분야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무슨 Tax 무슨 Tax를 다 하는 게 아니라 Property Tax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Partnership Tax의 어떤 basis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4에서 내가 Tax를 했다 그럴 때 한국으로 와서 사실은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미국 내에서 뭐 내가 세금 보고를 하거나 미국 내에서 사무실을 차릴 때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선 근데 한국과 미국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내가 올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계시다면 Tax 보다는 어디 파트로 가시는 게 좋고요 또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조금 더 한국과 더 밀접한 것은 컨설팅 쪽이에요 IT 컨설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Forensic Accounting 잘못된 거 기업의 범죄 같은 거 잡아내는 거 뭐 이런 앞으로 이제 점점 신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한 2년 3년만 경력을 쌓아도 한국에서 오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미국 횡력이 회계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한국 취업 가능할까 이거는 분야마다 다르고 그런데 한 가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에서 몇 년 경력이 쌓이면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 취업 시 한국 경력이 얼마큼 도움될까요 거의 도움되지 않습니다 거의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냐면 한국에서 회계팀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계팀에서 10년을 일을 했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삼성전자와 유사한 한국 기업에서 내가 회계팀으로 일하겠다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 회사의 경력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당연히 취업하기도 어렵고요 한국의 3일 회계 범위에서 내가 어디서 10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PwC가 거의 제휴가 돼 있으니까 미국의 PwC가 내가 10년차 회계사로 입사할 수가 있느냐 안 해줍니다 한 1, 2년 경력 인정해줄까 말까 해요 반대로 미국에서 했던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해주느냐 거의 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스타팅으로 내가 어떤 경력을 쌓고자 할 때는 미국 회계사로 반대죠 한국 회계사는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회계사로 내가 경력을 쌓고자 할 때는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미국에서 해서 그거 내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국에 정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처음에 스타팅을 잘 하셔야 돼요 또 내 어떤 라이프 퀄러티가 나는 그냥 딱 5시, 6시 퇴근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럼 프라이빗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80시간 일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딱 5년 하고서 내가 매니저 살고 내가 연봉 띄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거야 그런 분들은 펌으로 가셔야 됩니다 퍼블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커리어에 대한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자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경력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